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3월 되잖아 그쵸? 이제 3월 되죠 이제 고3들은 이제 막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엄청 긴장될 때고 또 N수생들도 이제 뭐 다 시작했죠? 이제 N수 다 시작했을 때야 그래서 이제 뭔가 쭉 우리가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음 이제 또 한 번 한 텀이 끝난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겨울부터 뭔가 열심히 한다고 막 왔어 와가지고 이제 뭔가 한 번 끝나고 약간 흐지부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날씨도 또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약간 풀리고 뭔가 지금 이제 한 번 이렇게 조여야 될 때인 것 같아 그치? 어 이제 한 번 제대로 올해 여러분들이 어쨌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박을 딱 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올해? 올해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다 안 했다의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이걸 거예요 무조건 꾸준함 알겠어? 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매년 봤겠냐 그치? 어 다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지 근데 열심히 했다가 또 흔들렸다가 열심히 했다가 흔들렸다가 이런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반드시 성공하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보면 말이야 이게 있어 이게 꾸준함 흔들리지 않아 딱 누가 봐도 옆에서 어 얘가 지금 봤는다도 또 여름에 봐도 또 수능 보기 직전까지 가도 얘가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점점 더 열심히 하고 막판에 가보면 야 쟤 진짜 장난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알겠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요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거 요게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오래 공부할 때 절대로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어? 어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럼 가장 꾸준하게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땐 그래 뭐가 제일 좋은 거 같냐면 초시계 재는 거 이거 좀 하기 싫어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리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죠 초시계로 자기 시간 재면서 하는 거 선생님도 니네만 할 때 했어 나도 니네만 할 때 선생님도 딱 니네가 나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어떠냐 좀 이렇게 정신 없어 보이잖아 그쵸? 나도 되게 이렇게 막 정신이 좀 방방머리거든? 나도 집중을 잘 못해 근데 나 도서관 가면은 이렇게 앉아서 좀 공부하다 보면은 좀 이따가 이렇게 뭐하나 사람들 보고 또 공부한다 우리 와이프는 대단한 집중력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집중력이 한 번 공부하면 3시간 동안 안 일어나고 이러는 사람이 있죠 막 우리 와이프만이 그러대? 3시간 동안 집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데 3시간 동안 막 하다가 3시간 있다가 앞에를 보면 잠깐 앞이 안 보인다네 공부가 끝나고 이렇게 앞을 보면 이렇게 앞에가 잠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잠깐 동안 아 이러다 이렇게 일어나야 된대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 우리 와이프는 반대로 나는 한 20분 하다가 이렇게 잠깐 뭐하나 보고 또 이따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뭐하다가 물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나도 그게 되게 스트레스 했어 내가 아 나도 집중력을 어떻게 높일까? 나 고3 때 내가 나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초시계 재는 거였어 초시계 어 그게 되게 좋더라고 정말 그래서 시계 띡 하고 공부 막 하다가 딴 생각 막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잠깐 딱 멈추고 잠깐 딴 생각하고 다시 또 띡 눌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초시계 재고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집중력이 특히 약한 학생들은 이거 필수인 것 같아 왜냐면 보면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멍하니 오랫동안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어 뭔가 한두 시간 동안인데 그 집중을 딱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설렁 설렁 딴 생각도 하다가 뭐도 보다가 또 하다가 약간 뭐 이러다 이유면 안 돼 그치? 어 그러니까 초시계가 돌아가는 동안은 내가 절대 딴 생각 안 한다 해가지고 요고 요고 알겠어? 어 요고 요고 꼭 요고 한번 여러분들 초시계 재면서 공부하는 거 요고 한번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 중에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그 선생님 그 우리 저기 사촌형 사촌형 친구야 친구 친구인데 어 친구인데 어 그 형이 얘기했나요? 내가? 어 저기 성대법대 가고 그게 안 해줄지 그치? 어 자 봐봐 우리 사촌형 친구인데 친구인데 이 형이 뭐 그래 전교 1등이었어 전교 1등 공부 엄청 잘했어 이 형 꿈이 뭐냐면 서울대 경영학과 가는 거야 근데 서울대 경영 못 갔어 재수했어 또 못 갔어 삼수했어 또 떨어졌어 삼수까지 떨어졌어 속상하죠 근데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대였기 때문에 어 학력고사 때는 미리 선지원하는 거거든 이제 서울대 경영 3번이나 넣는데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후기대학이 있어 2차 대학 후기대학의 제일 좋은 대학이 이제 그 당시에 성균관대랑 한양대야 거기에서 그 형이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법대를 들어갔어 성대법대 되게 좋거든? 성대법대 근데 어쨌건 꿈이 맨날 자기는 서울대 경영 갈 거야 그러다가 성대법대가 아니 얼마나 좀 속상했겠니 그치? 그래서 학교 정말 잠깐 다니다가 바로 그냥 군대 갔어 옛날에는 여러분 군대가 3년이었어요 우리 남학자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옛날에 군대가 3년이었고 구타 장난 아니게 심했고 갔다 오면 정말 사람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 정도로 정말 힘들게 갔다 오고 그랬거든 어쨌건 그 형이 바로 군대 갔어 가서 3년 동안 아주 그냥 정신교육 제대로 받고 딱 나왔어 제대하고 딱 나오니 나이가 이제 삼수하고 그 다음에 3년 군대 갔다 왔으니까 20대 중반쯤 됐을 거 아니니 그럼 이제 딱 나오자마자 어쨌건 뭐 이제 뭐야 성대법대니까 자기도 이제 법대니까 뭐야 사법고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법고시를 딱 시작했어 근데 근데 이 형이 사법고시를 말이야 2년 만에 패스했어 여러분 사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한 게 여러분은 느낌이 안 올 거야 그냥 느낌이 좀 빨리했다 뭐 이 느낌 이게 아니야 정말 어느 정도 느낌인 거냐면 우리 수험생으로 따지면 9등급이었는데 100일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진짜 그 정도 느낌이야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 가서 봐봐 들어봐 그럼 다들 어 하지 선생님도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알던 동생이가 있는데 걔가 이제 뭐 대원외고 나오고 그 다음에 걔가 만점 받았어 만점 받았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TV에 막 나오고 그랬어 그리고 걔가 서울대 법대 갔거든 걔도 사법고시 5년 만에 패스하더라 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도 야 쟤 진짜 천재다 맨날 이랬는데 걔마저도 사법고시 5년 만에 패스하는 걸 보고 내가 그 형이 2년 만에 패스한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라는 걸 내가 더욱더 느꼈어 어쨌건 사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했으니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야 이제 수능 보는 거지만 그쪽 뭐야 이제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끼리도 막 이렇게 무슨 후기집 이런 거 돌 거 아니야 거기에 막 그 사람 글도 쓰고 그랬어 그 형이 막 게다가 또 사법고시만 잘 패스한 게 아니라 그 사법고시도 사실은 이제 몇 등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몇 등으로 패스하느냐 패스도 패스지만 그 형은 또 전체 성적 해가지고 7등 졸업했어 7등 7등 졸업하면 장난 아닌 거야 근데 이제 판사가 될까 했는데 이제 판사는 아무래도 서울대 출신들이 하는 게 좋대 그래가지고 이 형은 검사를 선택했어 그래서 이제 원래 고대나 성대는 검사 쪽 하면 좋다 그래서 검사 선택해서 바로 서울지검에서 하여튼 뭐 하여튼 잘 나가는 검사예요 근데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형이랑 이제 좀 내 친분이 있는데 그 형이 나한테 고3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 그 형 2년 만에 패스하니까 되게 대단한 거잖아 그 형이 이제 후기집 같은 데 하고 썼고 나한테도 해줬던 얘기가 야 성은아 내가 사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한 비결이 뭐냐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연히 꾸준함인데 비결이 뭐냐면 이 형도 똑같이 초시계로 시간 재면서 공부했대 근데 어떻게 공부했냐면 여기 여러분 나는 말이야 매일 자기 공부 시간을 초시계로 딱 7시간씩 재면서 공부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보는 순간 예? 17시간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죠 그쵸? 7시간 아닌 것 같은데 17시간 아니에요? 어 아니요 아니요 7시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7시간은 자기 공부 시간 자기 공부 시간 7시간 여러분 여러분 7시간이 지금 딱 들으면 에이 해보이지 막상 초시계 갖다 놓고 내 공부 시간 7시간 나오나 제바 안 나온다 만만치 않아? 웬만한 학생들 안 나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또 강의 듣는 시간 빼고 강의 듣는 시간 빼고 공부란 건 자기가 하는 거야 이 형이 자기가 어떤 밸런스를 좀 조절했냐면 당연히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도 학원 다니고 뭐 했겠지 그치? 새벽에 무슨 신림동에서 학원도 가고 모두 가고 듣고 한 거 많대 근데 이 형 말이 뭐냐면 그렇게 강의 듣는 시간 그래 집중해서 잘 듣고 잠깐 쉬는 시간 되면 또 초식 해주면서 내 공부 시간 하고 어쨌건 자기가 공부하는 왜냐면 공부란 건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쵸? 강의 듣는 거 중요해 지금은 열심히 들어야 되긴 하지만 너무 강의 중독에 빠져있는 애들이 있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결국에 내가 100점으로 간다고? 어떤 강의를 어떻게 커리큘럼을 딱딱딱 타서 내가 100점을 빵? 그런 게 있으면 누구나 서울대 가게? 그거는 해본 사람은 알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줄 아는 거야 예를 들어 킬러 문제를 푸는데 킬러 강의를 들으면 킬러 문제가 딱 풀려? 정말 그렇게 생각해? 100점 받는 데 가서 물어봐 웃지 웃기고 있네 이러지 킬러 강의를 들으면 킬러가 풀려? 아니야 자기가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강의는 도움을 받는 거야 지름길을 딱 제시받는 거야 혼자 앉아가지고 보면 뻘짓할 수 있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강의를 들어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문제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혼자 하는 거 말고 도움을 받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나랑 강의 듣고 나면 아 저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저게 저렇게 중요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고 아 이 생각을 하면서 풀면 이렇게 다 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는 거잖아 그럼 듣고 난 다음에 이걸 내 실력으로 만들어서 점수를 올리는 건 자기가 하는 거지 그치? 자기가 하는 거지 만점 받은 애들 인터뷰 봐봐 얘기했잖아 한 문제를 가지고 3시간 이상 공부했어 3시간 이상 고민했어요 만점 비결 나 그때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와 근데 3시간 동안 강의 열심히 듣고 킬러 문제 필기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점으로 나와 그치? 절대 아니야 잘못 가면 안 돼 어쨌건 어쩌건 똑같아 이 형도 한 얘기가 자기가 7시간 동안 자기 공부 시간을 매일 확보했대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떤 날은 이 형이 이래 공부가 너무 잘 된대 너무 공부가 잘 된대 막 공부가 너무 잘 돼서 초식의 점에서 막 하다 보면 한 저녁 때쯤 되면 7시간 딱 찬대다 7시간이 다 찬대 그러면 이제 공부가 너무 잘 되니까 더 달릴까 하다가 어쨌건 나는 이제 긴 레이스를 가는 거니까 거기서 딱 끊었대 오늘 여기까지 딱 끊었대 끊고 오늘은 일찍 좀 끝났으니까 자기한테 상 준다는 마음으로 그날은 뭐 어쩌다 영화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술 먹고 노는 건 아니고 그러진 않고 집에서 좀 쉬었대 반대로 어떤 날은 그런 날들 있잖아 아침부터 뭔 일이 이렇게 많아 뭐 친구가 얘기하자 그랬어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갖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막 그쵸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뭐가 유혹이 많고 무슨 일이 많아 자기가 자극하는 일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오후쯤 됐더니 아이고 뭐 공부 거의 안 했어 그럼 벌써 느낌이 딱 오거든 야씨 이거 오늘 7시간 불가능하겠는데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사람은 참 이상하다 파괴본능이 있다 그쵸 그냥 몰라 오늘 오프 이래 그쵸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안해 막 이러거든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대 이 형 말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결심했대 내가 하루에 7시간을 안 지키면 나는 그냥 사법고시 때려친다 난 떨어져도 할 말 없다 막 스스로 막 그렇게 막 혼자 막 결심을 했을 때 그래서 이 형 표현이 이거야 밤을 세서라도 7시간을 지켰대 밤을 세서라도 새벽 3시가 돼도 7시간 지켰대 물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학원이야 그럼 벌써 느낌이 저녁때 되면 아이 차라리 일찍 오늘은 자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딱 움직이는 게 더 나한테 효율적일 건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대 7시간 안 지키면 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새벽 3시 4시가 돼도 막 꾸역꾸역 지켰대 그 다음날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끝나면 그 기쁨은 말로 평온할 수 없대 그리고 잠깐 쪽잠 자고 그 다음날 학원에 가서 새벽부터 공부를 해도 괜찮대 괜찮대 그래도 기분 좋게 간대 그래서 이 형 표현이 뭐냐면 정말 자기 하루도 어기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낸 것 뭐 여러가지 공부 방법도 있었을 거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하여튼 결국에 자기를 2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한 그 비결은 그 비법은 뭐냐면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7시간을 지켜낸 거 이거 다 여러분 이거 되게 되게 맞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여러분 올해 공부해 나가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험생들을 지금까지 봐왔겠니 그치 진짜 성공하는 수험생은 말이야 뭐가 핵심이냐면 이게 핵심이야 꾸준함 꾸준함 알았어? 꾸준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모드로 몸을 꾸준함으로 공부해 내기 위해서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거야 요게 제일 좋아 사람이 말이야 습관이 되려면 얼마큼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3주가 필요하대 3주 알겠어? 3주 3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3주 동안 똑같은 거를 여러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 습관 이게 공부라는 것도 말이야 이것도 이 형도 그래 하루에 7시간 공부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2년 동안 하면서 한 중간쯤 가서는 하나도 안 힘들었을 거야 그냥 지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킬 거야 여러분 한 번쯤이야가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하루쯤이야 한 번쯤이야 내가 지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라는 학생과 선생님 지각을 전 딱 한 번 했어요? 난 지각 딱 한 번 했어요 라는 생각 학생 본 적 없어 지각을 수두룩 빵빵했어요 나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야 무슨 말 하는지 알죠? 한 번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알았어? 내가 나름 오래 결심한 게 있어 제가 하여튼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새벽교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이번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내가 결심을 했어 그리고 하루도 안 빠지고 올해 잘 왔는데 사실 뭐 그냥 여러분도 고백하면 저 저번 주쯤에 뭐 하여튼 해서 못 갔어 한 번 근데 이거 웃긴다 한 번 못 가니까 그 다음날 또 못 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못 가 그리고 그걸 다시 가려고 결심해서 가는 게 꽤 힘들어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거의 못 갔어 근데 이번 주는 지금 내가 결심하고 가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가는 게 꽤 힘들더라고 다시 딱 일어나서 가는 게 쉽지 않아 매일 일곱 시간 세 시간 뭐 다섯 시간 결심해서 쭉 가는 거 이제 나중에 몸에 딱 뵈면 힘들지 않게 쭉 가 무슨 일 있어도 문제 없이 가 한 번쯤이야 탁 무너지는 순간 그냥 다시 리셋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래서 자 잘 봐요 3주 동안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어 근데 선생님 그래 선생님 이제 일곱 시간이요? 오 일곱 시간 해봐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딱 3주 동안 세 시간 자기 공부 시간 세 시간 물론 세 시간 이상이야 세 시간만 하는 얘기는 아니다 알았죠? 여기서 오버하지 말고 알았지? 세 시간 오 하고 놀란 얘기가 아니야 세 시간 이상 요것만 한 번 해봐 진짜 이게 효과가 짱해 내가 이거 매년 여기 있을 때 요맘때 내가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어 이거 이거 선생님 이거 너무 효과 좋았어요 한 학생이 진짜 많거든 어 그래서 그럼 봐봐 3주 동안 세 시간 딱 3주 동안 딱 세 시간 이상 자기 공부 시간 초시계로 어 물론 세 시간 이상이라고 말했어 이상 분명히 이상 딱 한 번 결심해봐 이거는 할만하잖아 세 시간 못해 할 수 있지 어 이건 널널해 할만하잖아 근데 막상 또 해보면 생각보다 꽤 많아 그리고 어떤 학생들 아마 해보면 야 내가 진짜 하루에 세 시간도 안했네 라는 학생들도 있을걸 재면서 해보면 어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을 세 시간 이상을 3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지킬 것 알겠어? 어 지킬 것 요걸 한 번 요걸 한 번 3주 동안 쭉 한 번 해봐 알겠어? 어 요걸 한 번 해봐 딱 요게 끝나고 나면 3주 후에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는게 몸에 딱 뵐 거야 어떤 날은 15시간 하고 어떤 날은 1시간 하고 이러지 말고 알았어? 어 이게 몸에 딱 뵐 거야 어 뵈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올려 4시간 이제 한 이제 한 4시간 정도로 내 공부 시간 올려서 한 번 좀 가보자 그 다음 5시간 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 7시간 이렇게 올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한 9월쯤 돼가지고는 자기 공부 시간이 10시간 10시간 이상 올라가야지 그치? 쭉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 9월달이 됐는데 자기 공부 시간이 적어지고 강의 듣는데 급급해가지고 여기 강의 찾으러 다니고 저거 강의 찾으러 다니고 가서 뭐 이거 보고 이거 모의고사 보고 있고 거기 해설강의 듣고 있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알았어? 후반부로 갈 때는 내 공부 시간이 엄청 많아야지 내 공부 시간이 어맘막지하게 많아야지 딱 필요한 것만 딱 딱 들으면서 내 공부 시간이 어맘막지하게 많아야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후반부에 갔는데 뭐 이 강의 찾으러 왜냐면 후반부 가봐 얼마나 여러분을 혹하는 강의들이 많니 막 다 찍어준대 그치? 다 나온대 막 그냥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야 근데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에휴 저거 왜 저 시간에 가서 저거 왜 듣냐 그냥 내가 하지 이라고 딱 느껴져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후반부 가면 다 거기 유혹에 넘어가 뭐 해준대 야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아 저것도 들어야 될 것 같아 강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9월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잘 보겠냐 시험을? 절대 못 보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후반부에 가선 내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올라가야지 하루에 열 몇 시간 이상 내 공부 시간이 되고 딱 필요한 것만 뭐 인강 또는 형강을 통해서 딱딱 필요한 거 듣고 요렇게 효율적으로 딱 가야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요게 돼야 돼 알겠어요? 요걸 한번 해봐요 요거 알았죠? 네 그래서 뭐 이따가 우리 현장 학생들은 나눠드릴게 제가 그냥 뭐 딴 건 아니라 종이 한 장으로 해가지고 3주 계획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알았어? 그래서 그냥 한 장으로 딱 뽑아서 거기다가 그냥 위에다가 자기 오늘 날짜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냥 원래 물론 플라이너드도 있지만 거기다가도 기록하는데 그냥 한 장짜리 줄테니까 딱 내가 3주 동안 내가 변한다라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날짜 적고 그냥 3시간 이상만 인증해 거기다 스스로 알았어? 그냥 3시간 이상 거기다 몇 시간 오늘 공부했다 또 내일도 몇 시간 했다 해가지고 3주만 하여튼 내가 3주 요거 못 지키면 고졸 알겠죠? 3주 내가 이거 안 지키면 그냥 이거 딱 찍고 그냥 가 알겠어? 그리고 나 그냥 안해 수능 안해 이러고 이제 바로 저기 일터로 나가세요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 정도 결심을 해야지 그렇지? 그 정도 결심 딱 하고 한번 해봐 그래서 온라인 학생들은 저기 뭐야 이거 필요한 분들은 저기 선생님 게시판 가가지고 저기 자료실 들어가면 거기다가 첨배서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실 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뭐 독서기 책상판에 딱 붙여넣던 아니면 그냥 가방에다 넣고 다니던 하면서 딱 3주만 3주만 하여튼 이거 안 지키면 난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알겠어? 요게 정말 3주 동안 딱 지켜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말 정말 꾸준하게 꾸준하게 모든 것들이 공부가 아마 습관이 몸에 딱 배가지고 재밌게 잘 갈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제발 이거 하지마 공부 못하는 학생들 뭐 언제부터 있잖아 3월 며칠부터 또 뭐 언제부터 해가지고 계획표 멋있겠죠? 뭐 D마이너스 며칠 계획표 뭔지 알죠? 뭐 아주 난리나 그래서 여기저기다 상담글 올리고 커뮤니티 가서 커뮤니티 가서 상담해봐라 밑에 그 댓글 알바 아저씨들이 다 댓글 달아주지 뭐 아이고 무슨 학생인척 하면서 밑에다가 아이고 무슨 선생님 되게 좋던데요? 뭐 이러면서 말타는 소리 하면서 밑에 달아주고 있지 거기 가서 그런거 하면서 아유 그래요? 뭐 이러고 그 댓글 아저씨랑 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어? 어 그 자기가 저기 뭐야 공부를 열심히 스스로 어? 계획을 잡고 꾸준히 하는데 처음에 무슨 언제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막 멋있게 짜가지고 가는게 되지 않아 알았어? 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공부는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는거야 지금부터 막 하다가 하다보면 아이고 요거 조금 수정해야겠구나 요렇게 수정해야겠구나 요렇게 가야지 멋있게 무슨 뭐 뭐 뭐 D 마이너스 며칠 뭐 프로젝트 혼자 뭐 뭔지 알죠? 예 그런거 그러면 이게 하다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제부터 하루에 뭐 열 다섯 시간 해야지 해 그 다음부터 열 다섯 시간 해야지 어 근데 그 다음날 열 다섯 시간 해야지 했어 어우 뭐 끝내줘 기분 좋아 아 넷째 날 아 일어났는데 뭐 하는데 친구가 지금 말 시켰어 친구랑 얘기하다보니까 막 신나다가 어 하다가 어 무너졌어 갑자기 일곱 시간 했어 이때부터 어때 기분이 우울해지죠 사람 파괴본능이 있다고 그 다음날 한시간 그 다음날 또 한시간 0시간 슬럼프 맞죠 이때부터 뭐해 다시 상담 시작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상담해 또 또 시작 여기 땅 하고 또 이게 계속 이게 뭐하는거야 순위 때까지 계속 이거 하면 되겠어? 안되죠 정신 건강에도 안좋아 알았어? 이땐 기분좀 좋다가 이때 안좋다가 애가 막 이상해 막 조울증이야 완전히 기분 좋았다 안좋았다 막 엉망진창되고 알았어? 그럼 안되죠? 알겠나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자 잘했습니다